아니 세븐이 힐링스뿐만이 아니라 응원봉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야? 맞아, 맞아. 대한민국 응원봉의 식초야. 진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돌들 응원 도구가 풍선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데뷔를 해서 풍선 색을 정해야 된다, 회사에서. 무슨 색으로 정할까 했더니 남은 색이 없는 거야. 빨주노초파남보 다 색깔이 다 없어. 다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야광 라이트 스틱이 있었잖아. 이걸 이렇게 한번 꺾으면 어떨까? 그래서 칠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서 그게 이제 세븐 봉이라고 칠봉이. 칠봉이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응원봉이 됐어. 상민이 때는 응원. 풍선이야? 형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아, 진짜. 빨리 얘기해, 야. 아, 진짜. 빨리 얘기해, 야. 빨리 얘기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안 얘기해줘. 자기한테 저 얘기 물어보면 해산하지 마. 해산하고 자기 그거 다 감정을 끄지면 내 시간을 줘야겠다. 아니, 진짜. 그 얘기야. 계속하세요.